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가리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거 다 이러면 허당이고 가장 겁내는 것은 선거수사겠죠. 선거수사를 가장 겁내지 않겠습니까? 말은 안 하지만 한동훈 장관도 서울 가리지 않습니까? 괜히 사람들 긁을 필요가 없으니까. 아까 여러분 선거 데이터 보셨지 않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선거를 잃으면 체제를 바뀌지 않습니까? 체제가. 어쩌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렇게 무심합니까? 선거를 잃어버리게 되면 선거가 무너지면 체제가 바뀌지 않습니까? 국민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거가 원하는 사람을 뽑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2020년 4.15 총선의 결과가 뭡니까? 저거가 원하는 사람을 뽑아놓은 거 아닙니까? 특파원이 보는 11만명이 떠났습니다. 사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자유홍콩은 너무나 특별한 나라입니다. 귀한 나라입니다. 홍콩 가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홍콩 대부분 많이 안 가보셨겠습니까? 홍콩이란 나라가 그 섬 몇 개 모여가지고 그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서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법치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번영된 교역항이 됐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밀턴 프리덤한 교수의 갓은 선택의 자유란 프리덤 투 추즈라는 책에 홍콩을 극찬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유라는 것이 얼마만큼 척박한 땅을 비옥하게 만들 수 있는지 얼마나 사람들을 잘 살게 할 수 있는지를 역사적으로 극명해 보여준 사례가 바로 자유홍콩이죠. 그래서 홍콩의 번영이란 것은 인류 모두에게 엄청나게 소중한 그런 유산인 거죠. 그 나라가 지금 그냥 숨통이 칠식되는 상태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전체주의 체제 하에서 그 사람들이 맨 먼저 뭘 합니까? 선거법을 고쳐서 선거를 장악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여름 장악된 의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하는 게 선거를 장악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외쳐도 이거가 국민들한테 메아리가 없고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그냥 제가 해야 되는 그런 범위 내에서 노력을 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권력을 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의 물줄기를 다 바꿀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이런 사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유홍콩이 지금 어떻게 죽어가는지 1년 사이에 12만 명이 줄었구면요. 홍콩은 영국에 반환될 때 또 인구가 참 많이 줄었죠. 그 다음에 시위할 때도 참 많이 줄었고 이 애들은 뭘 아무것도 모르겠죠. 이 애들을 지배하는 체제가 바뀌는 겁니다. 선거를 장악하고 그 장악된 국회를 통해가지고 원하는 법을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전체주의자들이 자유홍콩을 질식시키지 않습니까? 홍콩 특파원이 홍콩 인구는 2019년에 750만 2019년 홍콩 내 대규모 반중시가 벌이자 중국 당국은 2020년 홍콩 보안법을 제정해서 정치적 통제를 강화했고 정치인 언론인들이 해외로 망명했다. 영국이 홍콩인에 대한 이민 조건을 완화하자 고소득층이 이민을 가는 경우가 급증했다.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유를 맛본 사람들이 이 억압적인 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명보는 이민을 떠난 사람은 젊은 고학령자가 많고 앞으로 더 많은 인재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문정권 말기에 그 암울한 상황을 한 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갔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정권교체 불가능했습니다. 더 이상은 선거를 이렇게 여러분들 제작을 하는데 무선수로 뭡니까? 사람들이 정권을 교체할 수 있을 겁니까? 정말 한국인들에 대해서 참 악한 것은 어떻게 죽을 때가 돼야 죽는지를 아느냐 이야기죠.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갔는데 또 모르냐 이야기입니다. 선거를 장악이 당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보고 못 배우냐 이야기입니다. 선거를 장악당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300만 표 이상 정도 표차가 나는데 그걸 25만 표차로 줄인 거 아닙니까? 키가 찬 거죠. 이보다 지금 대한민국의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다 떠날 수 밖에 없습니다. 좀 깨어있는 사람들은 능력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숨통을 조이는데 이 애들의 앞날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아이들의 앞날에 이 천진난만하게 노는 아이들의 앞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근 3년간 중국에서 고용하던 외국 직원 가운데 25.4%가 회사를 떠났다. 자유를 맛본 사람들은 숨이 턱턱 막혀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빌밀에 이런 문정권 말기에 얼마나 이름도 가옵겠습니까? 국가체제가 자유가 없고 지도자, 국민을 졸로 보고 우습게 하는 국가가 발전할 수가 없죠. 선거를 여러분들 빼앗기고 나면 당연히 졸로 보죠. 선거를 장악당하고 보면 졸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는 데까지 노력해야 하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들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간신히 당선이 됐고 검찰이 선거사범으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 시행령을 개정을 할 수가 있게 됐는데 참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말 하나님의 임하심이 함께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역사적 소임과 책무가 선거를 국민들이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그렇게 참 기도하는 수밖에 없겠냐.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래도 참 나라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참 등, 중, 중이 등으로 바뀌는 바람에 또 한 번의 기회를 갖게 됐는데 그런 기회를 선용해서 국민들이 선거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좀 더 박차를 가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너무나 절박한 거죠. 전체 모습을 다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것이 참 무기업한지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 일인지를 자 여러분 오늘 토요일 아침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sche자 상담즉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